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가 분단 이전에 북한 지역 교회와 기독교 기관 임무를 한데 모은 북한 기독교 사전을 지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가 2005년부터 만들고 있는 이 사전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이북에 존재했던 교회와 기독교 단체 등의 자료를 비롯해 외국인 선교사와 이북 출신 목회자 등의 인적 사항과 관련된 자료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현재 조선예수교 장로회 사기와 연회록, 총회 회의록과 조선총독부 관보 등의 자료를 정리 중이며 모건대 김웅수 명예교수 등 연구진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